폴드앤롤 접히는 신발 폴드앤롤 철호의 구입 찬스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니까 하루종일 구도에 시달려야 하는 회사원들은 물론 간호사,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안성맞춤 일상복이나 정장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 후면 밴딩 처리로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니까 마트나 가까운 외출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발을 편안하게 하당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주고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공무위창이 있어 댄스나 헬스 등 각종 실내 스포츠를 즐길 때도 오케이! 기차나 비행기, 버스 등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불편한 하일이나 운동화는 가방 속에 보관하고 폴드앤롤로 편안한 여행을 즐기십시오 장거리 여행할 때 신발이 제일 문제였거든요 이젠 이거 없으면 여행은 상상도 못하겠어요 충격 흡수 처리가 강화된 골드 브론즈 한 켤레 하이힐이나 운동화 보관용 확장식 가방까지 끝이 아닙니다 돌돌 말려서 더욱 부피가 작은 블랙 롤 슈즈와 보관용 가방까지 한 세트 더 접히는 신발, 폴드앤롤 출시기념 별사은행사 폴드앤롤을 구입하시는 고객분들 중 선착순 천 명에 하나여 무선진공청소기 스위블 스위블을 함께 드립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4종 모드를 드리면서 무선진공청소기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행운의 기회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